구독스러워. 제가 명품을 8,000원에 샀어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그래서 가겠다. 나는 살 필요가 없다. 연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따라 사면서 단가를 낮췄어. 단가를 낮추신 우리 이처로 사장님께 밥 사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그거 약간. 형 10개 났어요. 형 10개. 9개. 9개. 오늘은 북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문지 쪽에는 일단 식당들하고 과일 가게 먼저 보이네요. 네. 걔를 두 아가씨를 찾아야 되는데. 오우. 뭐 이렇게도 다 알아요. 이렇게도 다 알아요. 오우. 끝. 왓아. 그리고 커z에디. 그리고 뭘 드세요? 네. 여러분들. 네. 이 refrain. 내가.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지? 먹을 거네 이쪽은 벤탄 시장에 와서 히철리에잉과 심진스에 나왔던 민영 들어왔고요 지갑을 일단 동생 여자친구하고 제 거를 하나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두 개 사면 70만 원씩이니까 뭐 3만 원처럼? 뭐 퀘이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외국말도 잘하시고 불편한 게 없으세요 차장님 샵 775 이걸 안 알려줘서 핸드게 만들어 유스트게이트 13번 쪽에 들어오시면 여기 샵 775번이네요 이거 두 개 같이 사면은 어? 70만 원씩이야 3만 5천 원 오케이? 이번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아니 잠깐 땀 묻어 이거 여기 넣어놓을게요 땀 묻으면 안 되잖아 가족인들 괜찮아? 예뻐? 오빠 똑같은 것 같아 이건 괜찮지? 오빠 이거 완전 좋아 응 그거 뭐야? 샤넬이요? 응 얼마 걸려? 이거 괜찮아 찍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육식이 어딨어? 이거도 좋아 이거도 좋아 알아 알아 너 이렇게 육식이 가봐 핸드폰을 꺾어 이렇게? 그래 이거 누르면 가네? 그래요? 어 이거 누구야? 이거 850만동 진짜 250만동 진짜 너무 좋아 400만동 이건 내가 샀는데 제가 샀어 엄마 250만동이면 13만원 12만 5천원 이건 350만동 17만 5천원 17만 5천원 17만 5천원 진짜 더 비싸 8천 달러 8천 9천 달러 아니 싸게 해줘 그건 알지 보이빙인데도 되게 금지한 이 색깔로 예쁜데 어린지노 이 색깔이 있어 이거 파트인데 있는 거 파주 있어 바깥에 말이 정말 잘하네 인 세곤스쿠에 이렇게 800만동 800만동 900만동 가짜 아래 똑같아 세곤스쿠에 더 비싸 마켓 아 아 세곤스쿠에 진짜 세곤스쿠에 더 비싸 어 일단 알겠어 10만원까지 깎을 수 있겠다 그치? 하하하하 일단 이거는 생각해보고 내일 올게 우리 좀 있을거에요 위크핸드 한 이틀정도 세 개 많이 깎아 오케이 다 투 세 더 깎아 일단 오늘 이거 안 살걸 산다? 아니 두 개 다 살걸 오케이 두 개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거는 투마루 투마루 알았어요 네 두 개? 70만동씩 70만동씩 70만동 70만동 네 140만동씩 이 안에다 갖고 있어봐 70만동 오 70만동 네い 70만동 예 30만동 70만동 70만동 한국 손님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지금 주라인, 주라인. 네, 감사합니다. 언니 장사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말 잘하고 영어 너무 잘해. 어. 제품 좋아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유튜브 스타? 아니, 스타 아니요. 유튜브 스타, 유튜브 스타. 처음 갔다 오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굿락 굿락. 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준다 그래요, 언니한테. 아니, I'm picture. 50만 넘어가면 언니가 우리 이제 서포트는 협찬. 루이베똥 협찬. 이렇게. 벤탕자 균저 바게에서 지갑을 두 개 샀고요. 좀 싸게 해 주네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소품? 아, 너무 좋아요, 친절하게. 다른 데는 뭐, 홍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뭐 홍정 한두 마리 하면 딱 끝나네요. 응. 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See you. See you.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액션. 어떤 것인가요 다시. 마지막으로. 좋아요. 어떻게 해요? 네. 끝. 네. 네.